안녕하세요! 헤이! 오늘은 저희가 피자헛 릴레이 먹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! 이렇게 다섯 가지의 피자헛 집 메뉴가 나왔는데 아 너무 멋있습니다 릴레이 먹방에 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신물들을 여러 가지 킥터 분장을 하고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주 개쩐다곱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염준 개쩔입니다! 뜨거운 방안리 해보인 방안리? 여러분들과 보물성 멤버들과 오늘 준비된 피자 크래프트 결승전 경계 뜨거운 피자와 찬 콜라와 함께 아니 뜨거운 압도가 힘찬 박살이에요? 오오오 시작! 하겠습니다! 엘리핀 엘리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오늘 이곳 방안리에요 피자 크래프트 대부분 지금 와 계신데 와 나 집에 나왔다! trustees 같이 오세요 이번에 나온 피자 신메뉴 이름 알고 계세요? 네 알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신메뉴들이 가격이 1만 9백원으로 이게 바로 가성비 전략이거든요 자 신메뉴 이름 맥아! 크런치! 폭폭! 치즈! 구구! F***! 구구! 샘슨! 네! 깜짝 놀려! 깜짝 놀려! 생방송! 하무야! 아하! 네! 모든 먹방 경기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하네요. 자 그러면 본격적인 먹방 경기 시작하죠! 9시 빨간색, 테란! 빨간색 테란, 갓 치킨 선수고요. 그리고 새신형의 노란색 저거 폭폭 치즈 선수 되겠습니다. 아 치즈라서? 노란색 저거 폭폭 치즈 선수. 네. 아 같이 치즈 선수! 벌써! 폴쪼가 나왔습니다! 스며론 요맨! 아지! 우와! 예! 이제! 아 왜왜왜? 어 뭐야? 아 폴쪼가! 기술을 공격합니다! 아 내가 왜 이따야? 기술하는 입에서 산성 침이 나오거든요! 네에이씨! 으아아악! 궁상은 피드라예요! 아 근데 이때 폴쪼가 뭔가를 합니다! 벌초.. 벌초.. 벌초! 벌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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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초 하는 거죠? 벌초 뭐 해요? 아 잠깐만요? 스파이더 바이닝깐니다! 오오오옹! 오옹! 아 이때! 오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ㄏㅏㅏㅏㅏㅏㅏㅏㅏ인데 깜짝 사라진 피자 몇 조각 전편 따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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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가까치각 22시 21분 허장지를 이미 열었을 때 이 피자는 이미 아니 피자야 피해자야 이 피자는 이미 훼손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구만 어떻게 생각하나 돌군 무슨 말인가요? 근데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렇게 말면 피자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도일 지금 ㅈㅂ 배고프지요 강도일이 뭐 저런 말을 해. 아니 도일군 지금 먹방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. 반장님 지금 반장님과 말씀할 시간이 없습니다. 범인을 잡고 싶으시면 제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. 역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순삭 포테이토프작은 시간이 굉장히 지났음에도 굉장히 바삭바삭해. 아니 도일군 평상시에는 치킨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. 그건 광고가 들어오기 전의 얘기죠. 지금은 피자를 제일 좋아합니다. 아니 이 XXX가 사는 범인이나 잡아 이 새끼야. 아 안돼. 알겠습니다. 배달부가 피자를 전달했을 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피자가 사라졌다면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. 진짜? 피자는 이 사람 배 안에 있습니다. 아니 뭔 소리야. 에? 범인이었어? 저 범인 아니에요. 증거 있습니까? 증거. 증거는 당신의 배떼지를 찢어 발견하면 그 안에 피자가 발견되겠죠. 아니 무슨 줄이야 이게. 그 안에 피가 발견되겠죠. 피가 아니라 핫소스겠죠.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배떼지를 찢어 갈라서 피자로 발견하면 됩니다. 이거 억지야 이게. 피한 수 없이 배떼지를 한번 갈라봐도 되겠습니까? 아니 저도. 제가 그랬어요. 아 진짜. 다른 얘기는 헐 가수하시죠. 잡아가서 빨리 이딴 수 가고 있어. 오늘도 사건을 해결했다고.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. 아니. 으아아악. 저는 온 피자로스를 잘 맡고 있는 차 민혁 교수입니다. 이 스카이캐슬에서 로스쿨 교수를 맡고 있는 제가 아니면 누가 피자를 먹겠습니까? 자 자 자 자 이런 흥겨운 날 춤이 빠지면 더 됐습니까? 왈츠. 뭐야? 아니 그게 왈츠야. 그게 뭐야 아 이게 뭐야? 아니 마이 미잖아. o 자 오늘은 제가 이 특별 주문한 캐니콤보 피자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피자미드는 꼭대기부터 먹어야 의미가 있지요. 왜 저렇게 해놨라 했다. 우와. 피자미드 꼭대기를 먹어 보라고. 으암. 으음 맛있어 뭐야 갑자기 맛있적이야 맛있게 드시는 건 좋은데요 끝에 먹어놓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먹어요 이거 네 당신은 늘 그게 문제야 늘 한 박자 느려 그러면 이제 다른 피자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피자 피자미드 어디 갔어? 피자미드 어디 갔어? 페론 페론이야 페론 페륜 아니야 원래? 넌 폭폭 치즈 먹고 싶었는데 은석 이리로 와봐 너 폭폭 치즈 사줄 수 있어 아 그거 있어요 있어요 사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더 크게 있어요 다음 사줄 수 있고 말고 자 좋습니다 다음 피자 릴레이 먹방 누가 먹겠습니까? 또치 또치 또치